음악 증시의 각을 또 재야 되겠네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주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하루 쉬었더니 또 우리 곽 부장님 뭐가 좀 바뀌셨네. 안경이 바뀌셨네. 몸살은 나 있어서 몸이 안 좋아요. 몸살? 네. 몸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아닌. 마른 기침 안 하시죠? 네. 증상은 아니에요. 열 없으시고요? 네. 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체크했습니다. 뭘 그렇게 깜짝 놀라세요? 우린 3m 떨어져 있으니까 정프로 약간 불안하겠네요. 어제 하루 쉬니까 좋으셨죠? 시장은 굉장히 비빔밥 시장이라는 생각입니다. 비빔밥? 네. 온갖 것들이 섞여있다. 시장이요? 네. 시장이 많이 섞여있는 시장이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헷갈리고 그냥 각자 알아서 다 포지션을 다 잡아가지고 각자 알아서 놀고 있어요. 각자 도생이에요? 네. 그냥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돌고 있어서 한국 시장은 어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거래소는 아침에는 떨어졌다 그나마 보압이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강세. 지금 나수닥 선물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선물 엄청 오르는데? 네. 이게 각자 도생인 거예요. 길리아드 사이언스 임상이 잘 됐대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쪽은 계속 가고 아닌 거는 굉장히 부진하고 어떤 거는 경기가 보이고 어떤 거는 미래가 보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섞여있고요. 올라간 이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총선까지 있었으니까 그 결과까지 또 더해지면서 거기서 또 짬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총선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자분들한테 제 경험담입니다. 제 경험담인데 정치에는 색깔이 있지만 돈에는 색깔이 없더라고요. 돈에는 색깔이 없더라? 네. 돈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각 여러 정부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럼 각 정부별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를 초점을 맞추면 정부의 색깔이 상관없이 투자의 기회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잘 봐라? 네. 그래서 정부를 정책을 잘 봐라 하는 건데 오늘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고 아마 언급을 하셨겠습니다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만 보여드릴게요. 패만 보여드릴게요. 생각은 결정은 각자 하시는데요. 첫 번째 현재 정부가 강화된 거잖아요. 이번 총선 결과가. 현재 정보가 강화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려고 초대 손님이 한번 불러놨어요. 네.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던져드리는 폐 하나예요. 폐 하나예요. 부동산은 폐 하나고. 오늘 아침 저희 쪽 연구원 하나가 재미난 글을 썼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에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M2가 증가를 해요. 통화량이 쭉 증가를 하면서 그때 2007년도에 잠시 고점을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그런데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토지 보상금이 다시 좀 늘어납니다. 맞아요. 3기 신도시, 왕주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토지 보상금이 꽤 늘어나요. 그래서 앞에 폐와 지금 또 다른 폐가 있어요. 연관된 또. 폐가. 그래서 이런 폐하고 봐서 주식까지 시장까지 연관을 해서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부동산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게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건 해석은 알아서 넘기겠습니다. 폐만 이렇게 있다는 거죠. 폐가 있다는 것만 말씀해요. 그런데 그 과거에 보면 부동산, 토지 보상금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건 맞습니까? 아니죠. 부동산으로 가죠. 아,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갔다? 네. 부동산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저금리면 무조건 부동산에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폐를 한번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긴 저쪽 땅 토지 보상받아서 나 코스닥 살래 이런 사람보다는 더 큰 땅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보통은 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금리도 부동산에 상당히 유리한데 정책과 이런 것과 다 한꺼번에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번 생각해보시고. 과연 그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갈 만한 정책을 지금 현 정부가 쓸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시고. 네. 봐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우리 패널들 섭외할 때 그 난이도가 그 시장을 얘기하더라. 작년에는 부동산 전문가 섭외하기가 제일 힘들었거든. 안 나와. 바빠. 그렇겠죠. 요즘 전화하면 그러시죠. 요즘에는 있잖아요. 뭐 주식 패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가 또 핫해. 힘들어? 당연히. 그래요? 그거는 신강계가 작년에 뭐 부르믄 콜. 우리 김일곤 상무님이나 오근영 팀장 모셔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패드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는 패드 별로 관심 없었거든. 근데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패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패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기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잘 알려줬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라는 게 이제 사회 초년생 때? 나 어렸을 때라고 해서 진짜 어렸을 때인 줄 알고. 아. 투자천재?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패드에 관심 없었습니다. 번독이 보자. 무슨 과자를 먹을까? 그런데 나를 진짜 자부심인데 뭐라고 노를까? 아마 전 세계 인구 비례로 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미국 금융시장 혹은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나는 확신해요. 미국보다도 일본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진짜 금융 전문가들 많이 생성해서 제2의 유태인들이 돼서 해외 금융시장에서 좀 국부를 일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런 쪽으로 재발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 자주 나오시던 홍 모 우리 업계 선배님이 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잘하셔가지고 홍 모라고 하지 말고 실명인데 그냥 얘기하세요. 홍성국 전 대우 정권 사장님.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짬뽕이 된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보겠는데요. 지수부터 짬뽕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높아요. 1.6% 기술주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기술주들이 시장 확 땡겼어요. 그런데 러셀 2천은 빠졌습니다. 러셀 2천은 1.3%가 오히려 빠졌고요. 다운은 그냥 제자리였어요. 0.14% 움직임이 없었고 S&P는 0.58% 그냥 체면 7회 정도 했습니다. 완전히 시장이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걸 하나 더 보태주는 게 달러 지수는 99.88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 사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줄어들지 않아요. 확진자가 다시 조금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불안하네. 앞으로 경기 안 좋겠네. 그리고 또 500만 저거 나왔죠. 실업수당 신청자 수? 2,200만이에요. 3주간 누적으로. 어마무시한 이런 상황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믿을 건 또다시 달러.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 시장 상황 안 좋고 경기 안 좋을 건데 채권이나 사놔야겠다. 채권 시장 더 좋겠다 해서 채권 강세.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런 정도로 강세. 제가 지난번 화요일 날 나왔을 때는 98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100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로달러, 달러엔, 달러원, 위안 모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원이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10년물 2.4BP 빠졌고 30년물은 6.1BP 빠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강세. 그러니까 실물 경기 악화에 대한 것을 본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있고 그런데 낯설하게 올라갔고 기술주들이 올라갔다는 건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나 그 제일 선봉은 누구냐?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이 정도면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이 4%씩 오른다는 건 폭등이죠. 그래서 계속 그런 폭등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니까 금값은 살짝 주춤했어요. 계속 가다가. 아마 달러가 약세면 또다시 금값이 갈 것이고 이렇게 주고받는 흐름들은 나올 테고요. 그래서 금값은 1,728달러를 기록했고 구립값은 부합, WTI는 여전히 20달러를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 그거예요. 유가도 결국 뭐냐면 감산하고 이런 것들은 오케이고 그런데 실물 수요가 이제는 완전히 안 될 거니 1,000만 배럴이고 2,000만 배럴이고 수요는 한 3,000만 배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런 경우예요. 19불 때 그냥 안착했던데? 네. 변동성이 크지도 않아요. 드라이빙 시즌 왔는데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나겠어요. 미국에서. 대륙행단 많이 하시겠어요. 휘발유값 쌌어요. 네. 너무 떨어져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명은 지금 테슬라를 얘기하고 있으니 참고로 그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진트자전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자동차 판매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런데 전 지역에서 전기차는 늘었거든요. 한병학 의원이 쓴 거죠? 네. 한병학 의원이 쓴 건데 불러야 되겠는데 전기차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차는 전기차지만 전기차의 다음 단계까지 얘기하자는 거예요. 전기차.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좋으면 오늘도 테슬라 올랐습니다만 테슬라가 좋으면 한국은 뭐냐면 전기차 관련 배터리 주식들이 좋을 거예요. 후광을 입어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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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겠죠. 그런데 사실은 테슬라가 좋은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 AI. AI에서 가장 앞선 자동차 AI에서. 제가 보니까 곽 부장이 진짜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테슬라 지금 쓰는 분들 세 분을 면접을 했거든요. 전화로. 그랬더니 뭔 얘기냐. 너무 불편하다. 그건 충전. 그러니까 전기잖아. 너무 좋다. 이건 자동주행. 너무 좋다는 것인지. 혁신이다. 그리고 자동 업그레이드. 그쪽에서 하면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차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죠.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지 말고. 네.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랑 불편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말에 가서 한 30분씩 줄 서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충전하고 타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니까. 형님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아니. 난 하나 꽂히면 기다려. 내가 섭외해놨어. 우리 세 명이 시즌하는 거야. 한번 하죠. 기술자가 와야 돼요. 운전자가 오면 안 되고 기술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밤에 얘기했대나. 고태봉 상목 저녁을 먹었어. 내가 꼬시려고. 태봉이. 이거 같이 좀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그걸 뜯어야 돼요. 사실은 위에 그걸 다 뜯어서. 뜯어야 돼. 엔지니어가 와야 돼? 네. 그 밑단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걸 보고. 뭘 뜯어요? 위에 있는 그 위에 걸 다 뜯어봐야 돼요. 뜯어봐요. 다 뜯어서. 밧데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니네들은 뭘 붙여서 만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 구조를 보면 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테슬라 타시는 분 중에 한번 뜯어도 괜찮다 이런 분. 저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내 아는 분이 나한테도 권하지 않더라. 뭘요? 다시 적응 못 할 거래. 왜요? 그랬더니 사실 IT도 잘 모르는데 줄 쓰는 것도 싫어하잖냐. 다시 너 비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이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런 건 아직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은 것은 전기차, 전기차가 아니고 2차 전지 계열이 되겠죠. 2차 전지 계열에 이렇게 이번에 쑥 빠졌었으니까 얘들이 아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는 뭔가를 봤을 때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최근에 조만간 하자니까 어떻게 섭외해볼 테니까. 그래서 확실히 주식 오른 것들을 보면 이게 진짜 언택이 그냥 압도적인 강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한 번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게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이게 분기단이 아니고 한 분기, 두 분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습관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도 보면 1위 종목인 애플은 하긴 하지만 클라우드나 이런 걸 하지만 그걸 전면에 내세운 기업은 아니잖아요. 디바이스를 전면에 내세운 기업이라서 얘네들은 오르는 폭이 좀 적어요. 그러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일 전면에 앞세운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승폭이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잘 팔리는 인텔, AMD 이런 거 지금 잘 팔리잖아요. 노트북이나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주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꾸준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쿠, 지난번에 한 번 말씀... 유쿠? 중국? 유쿠라고, 이게 육자잖아요. 유쿠라고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큐큐큐큐? 이렇게 텔레비전 옆에 달아서 이렇게 단말기 같은 걸 달으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몇십 달러에 파는 애들인데 이게 주가가 좋아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두 배 올랐고 떨어진 거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애플 TV처럼 그렇게 옆에 붙여서... 전 애플 TV는 잘 모르겠고 안 봐서. 그래요? 하여튼 뭐 옆에 달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아주 너무 좋고 반면에 피해주들인 유나이티드 항공은 다시 한 번 11% 빠지고 옥시덴탈 10% 빠지고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이번에 처참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JP모건, 골드만삭스, 또 한국의 큰 데... 벤커브 아메리카 이런 데가... 어른버페이 손절 맺혔던데요. 45%씩 빠지고 있어요. 45%씩. 이게 1분기. 1분기가. 2분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분기는 3월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45%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엄청난 손실... 예를 들자면 하이엘드나 이런 쪽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서 피해주들은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한국 시장으로 전환해서 생각해보면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을 예를 들면 차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차별화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먼저 떴고요.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같이 좀 뜨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대형주들은 경기에 관련된 대형주들은 일단 반등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 반등, 추가 반등, 그러니까 3월 전 가격 회복까지는 미국의 기준을 보면 좀 느려질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만 속도는 좀 느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미국식의 흐름들이 온다면 이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더 많이 움직일 건데 한국의 또 특징은 뭐냐면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이하죠. 개인 자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시아 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한 달 한 달 까맣었는데 한 3주 전인가 2주 반 전쯤에 로이타 통신의 크리스티나 김인가 무슨 김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개인 투자가 무슨 특징이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전역이랍니다. 폭락한 이후에 아시아 전역에 개인 자금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로이타 통신에서도 찾는 분이 돼버렸네. 평생 처음이야. 한 번이야. 우연히. 그러니까 심각하게 나온 다음에 국제적인 인사가 됐네. 하여튼 되게 꼼꼼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시아권에서 개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도 또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해서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이해하실 때 제가 처음에는 지난 주 초까지만 해도 코스상 너무 과열권인 것 같아요. 거래대금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만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시장이 회복되고 미래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확신되는 순간 2월 달에 고점을 다시 회복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속도는 조금 천천히 가게 이 회복의 속도와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개인들의 선호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이 사태에 따른 전염병 사태에 따른 수요일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게임주들이 전부 다 신고가예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아직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게임주들이 고점을 가려면 저게 풀리면 되겠죠. 중국의 판호. 중국 판호가 터지면 아마 게임주들이 난리 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한국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쿠 아니고 로쿠랍니다.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R-O-K-U. 죄송합니다. 제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요. 로이터통신은 어떻게 했어요? 한국말로 했죠. 김씨라니까요. 아, 크리스탄 게임이에요. 약간 혀가 꼬인 한국말로. 제가 좀 있으면 연결 하나 해드릴게요. 블룸버그 미국 사람이 전화 한번 장대 좀 해주세요. I don't know 하고 딱 끝난 거예요. 함께해 주신 I don't know. 각도기,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첨장님. 전화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